대한외수교장노예 통합총회가 이단 및 경계단체 포스터를 전국 교회에 배포했습니다. 예정 통합총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심상효 목사는 이당 경계주일인 8월 1일을 앞두고 전국노예로 포스터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회는 포스터를 통해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주요 단체들을 설명했고 QR코드로 접속 가능한 온라인 이단 목차를 통해 각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, 카페, 유튜브 채널 등을 안내했습니다.